1. 고이케 마리코 추리 소설 결혼식 손님 1. 사람들은 곧잘 의미없이 불안해졌다 라는 표현을 하고 싶어한다 하지만 실제로 그 표현은 거짓말일지도 모른다 인간은 의미없이 불안해지지는 않는다 불안에는 반드시 어떤 근거가 있다 과거의 사건에 관련된 부담 잊고 싶었던 인간관계 등등 그 밖에도 여러가지 본인만이 아는 작은 근거가 스무라 아키히로의 경우는 자신의 결혼 피로연 파티 석상에서 그 불안이 갑자기 머리를 쳐들기 시작했다 기분 탓이라 생각하려고 노력했지만 허사였다 게다가 파티가 끝나갈 즈음 그는 너무나 불안한 나머지 속이 매습거릴 정도였다 파티는 시내에 있는 고급 호텔의 연회장에서 치러졌다 수선스러운 테이블을 둘러싸고 별로 친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젠체하며 프랑스 요리를 먹는 식의 피로연을 싫어한 건 아내의 가즈미였다 가즈미는 외국의 소박한 파티를 본떠 뷔페 형식으로 해서 밴드를 불러 춤추고 싶은 사람은 춤을 출 수 있는 화기애애한 파티를 열고 싶다고 했다 딱딱한 축사도 전부 없애면 어떨까 모든 말하고 싶은 사람한테는 마이크 줘서 계속 떠들게 하고 먹고 싶은 사람은 계속 먹으면 되고 게다가 우리도 단상 위에서 가만히 앉아있기는 창피스럽잖아 신랑 신부도 춤도 추고 여러 사람들하고 떠들썩하게 얘기도 하고 그런 파티가 좋을 것 같은데 시골 부모님과 친척들이 그런 형식의 피로연에 참석해 눈을 희번덕거리는 모습이 눈에 선했지만 그렇다고 반대할 이유는 하나도 없었다 반한 여자가 하는 말은 전면적으로 따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다 가즈미는 아키히로가 오랜 세월에 걸려 찾아낸 이상적인 여자였다 적당하게 예쁘고 적당하게 교약 있고 적당하게 교육받은 온화하면서 얌전한 여자 그것이 가즈미였다 이제까지 원 없을 만큼 여러 여자와 놀아놨던 아키히로에게 있어 가즈미만큼 마지막 꼴을 장식하는 데 걸맞는 여자도 없을 것이다 관계를 가졌던 여자들 중에는 머리는 나빠도 누구나 뒤돌아볼만한 미인도 있었다 머리도 좋고 얼굴도 웬만한데 가정환경이 아주 불우한 여자도 있었다 이런 점이 괜찮으면 저런 점이 빠지고 이제까지의 수많은 여자친구들은 모두 어딘가 결혼 상대로는 어울리지 않았다 그는 오랜 세월 결혼 상대로 보통 여자를 원해왔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보통 여자와 사랑하고 평범한 결혼을 해서 극히 평범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는 그것이 너무나 부러웠다 왜 자신에게는 보통 여자가 접근해 오지 않는 것인지 이상하게 생각되었다 아무리 열심히 설득해도 보통 여자는 항상 그에게서 도망치려 했다 버림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결혼을 의식하기 시작한 보통 여자에게 어떤 류의 경계심을 갖게 하는 건지도 몰랐다 그는 누가 봐도 화려한 바람둥이로 보였고 그런 그의 유혹에 응해 오는 여자들은 데리고 걷기에는 충분한 매력이 있었지만 반면 뭔가 큰 결점이 있어서 결혼 상대로는 내키지 않는 여자들 뿐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가즈미는 위대할 정도의 보통 여자라고 할 수 있었다 집안일 하는 걸 좋아했고 요리도 적당히 잘하고 적당하게 경박하고 텔레비전을 봐도 모두가 웃을 땐 웃고 모두 울 땐 우는 그런 여자였다 가끔 어디서 대충 듣고 온 재미없는 얘기를 해서 말문이 막히는 때도 있었지만 그런 점까지 포함해 아키로에게 가즈미는 귀엽고 순수한 보통 여자였다 가즈미는 24살로 아직 어렸다 반면 놀 만큼 논 아키로는 34살이 되려 했다 이제 이쯤에서 평범한 생활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게 됐을 때 가즈미 같은 여자가 나타난 건 운이 좋았다고 밖에 할 수 없었다 옛날에는 일요일 오후 부인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슈퍼에서 장을 보는 남자를 보면 너무 바보 같아 웃음이 나올 정도였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는 가즈미와 운동화를 신고 헐렁한 티셔츠에 청바지 차림으로 근처 슈퍼에 가고 싶었다 슈퍼만이 아니다 여름철 축제가 열리는 신사 상점가의 제비뽑기 근처에 있는 공원 산책 모두 가즈미와 함께 하고 싶었다 세상에는 그런 종류의 행복이 있다고 절실히 깨닫는 그런 나이에 이르렀다는 걸 그는 충분히 자각했다 그런 이유로 그는 피로연에 대해서는 전부 가즈미에게 맡기기로 했다 가즈미는 열심히 계획을 세웠다 연회장에서 가벼운 록과 지르박 등을 연주할 밴드는 가즈미의 대학 시절 친구들에게 부탁했다 돈을 들이지 않으면서 모두가 좋아하는 평범한 요리를 선택한 것도 가즈미였다 파티는 대성공이었다 친구들도 많이 참석해 주었다 참석한 100명에 가까운 축하객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자유롭게 파티를 즐겼고 그 자리에 있던 종업원들도 너무나 화기애애해 미소를 그치지 않았다 그런데 어머 안색이 안 좋아요 아키희로씨 바로 두 시간 전 결혼 반지를 교환한 부인 가즈미가 걱정스러운 듯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가즈미는 다른 색의 진홍빛 미니 드레스로 갈아입고 헐렁하게 틀어올린 머리에 금색 보석을 빛내고 있었다 기분만 이렇지 않다면 하고 아키희로는 생각했다 자신은 가즈미의 아름다움을 집요할 정도로 격찬했을 것이다 아까부터 왠지 이상해요 가즈미는 자신들을 웃는 얼굴로 지켜보고 있는 축하객들에게 가볍게 손을 흔들어 보이며 다시 아키희로에게 속삭였다 어디 아파요? 너무 많이 마셨나 봐 아키희로는 억지 웃음을 지어 보였다 아침부터 계속 긴장했으니까 하지만 가즈미가 살며시 눈썹을 찌푸렸다 괜찮아 하고 아키희로는 그녀의 이마를 가볍게 집게 손가락으로 톡 하고 건드렸다 괜찮아 이런 멋진 날 취하진 않을 테니까 두 사람 주위로 아키희로의 학생 시절 친구들이 몰려왔다 K대 유튜브 동창생들이다 서른 넷 나이치고는 모두들 아키희로보다 늙어 보였고 걔 중에는 머리가 반 이상 벗겨진 녀석도 있었다 드디어 좋은 시절도 끝이구나 플레이벌 취기가 돌아 얼굴이 빨개진 사람이 말했다 실컷 놀아먹고 이렇게 어린 미인을 아내로 맞다니 용서할 수 없어 가즈미씨 이 녀석이 얼마나 화려하게 놀았는지 알아요 그야 뭐 여자들 또한 이 남자 저 남자 가리진 않지만요 스무라는 인기가 많았으니까 하지만 이제 그만두지 않으면 가즈미씨 같은 여잔 다시 나타나지 않는다 어? 이제 암전하게 살아 무슨 말을 해도 가즈미는 생글생글 계속해서 미소만 짓고 있다 가즈미에게 자신의 대단한 과거를 가르쳐줬던 것이 다행이라고 아키희로는 생각했다 마구 놀아본 남자에게 결혼 피로연이라는 건 약간의 공포 체험이었다 짓궂은 친구들이 신부를 앞에 놓고 취한 김에 무슨 말을 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근데 스무라 너 오늘 굉장히 점잖은데? 무리 중 한 명이 웃긴다는 듯 말했다 마치 이 파티에 옛날 여자가 와서 복수의 칼을 가는 거라도 본 그런 얼굴을 하고 있잖아 아키희로는 위가 쿡쿡 쑤셔왔다 평정을 가장하는 것이 어려웠다 그만해 옛날 여자 따위 똥이나 처먹으라 그래 나한텐 가즈미밖에 없어 오! 하고 조롱하는 듯한 가벼운 술렁임이 일었다 가즈미가 발갛게 뺨을 붉히며 수줍은 듯 미소지었다 친구들이 가즈미에게 무슨 말을 했다 순간 웃음이 터졌다 아키희로는 앞에 있는 잔이 비었다는 이유로 그 자리를 살짝 빠져나왔다 가즈미가 이제 더 이상 마시지 말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시선을 보내왔지만 눈치채지 못한 척했다 2장 바 카운터로 가서 뽀이에게 위스키잔을 받으며 피로현장을 둘러본다 아까부터 그를 불안하게 한 그 노인의 모습은 금방 찾을 수 있었다 어디에나 있을 법한 평범한 소매 짧은 기모노를 입고 백발의 머리를 옷깃 부근에서 조그만 끈으로 묶고 있었다 아까는 전체 요리를 먹고 있었는데 지금은 디저트 테이블 옆에 서서 작은 케이크가 놓인 접시를 한 손에 들고 천천히 포크를 움직이고 있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이었다 작은 눈, 작은 코, 작은 입 키를 포함해 모든 것이 작았다 적어도 자신의 친척이 아니라는 것만은 확실했지만 그렇다고 가즈미와 관계된 사람도 아닌 듯했다 그것은 노파의 바로 옆에 가즈미의 부모와 친척들이 무리지어 서 있는데도 노파가 그들과 인사를 하거나 대화를 주고받는 모습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가즈미의 친척은 한 명도 빠짐없이 소개받았다 저런 노파가 있었던 기억은 없었다 아키히로가 노파를 물구러미 보고 있으니 노파도 그에게 시선을 보냈다 곤혹스러운 것 같기도 놀란 것 같기도 한 뭔가 비밀스러운 표정이 노파의 뺨을 가로질렀다 기억을 더듬어 보아도 역시 그 얼굴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그는 위스키잔을 든 채 사촌 레이코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올해 봄 도쿄의 여자대학을 갓 졸업한 레이코는 피로연의 카운터를 맡아주고 있었다 레이코 오늘 참석자들 이름 모두 장부에 적었니? 네 일단은 하지만 모두 가입했는지 어떤지는 몰라 하여간 접수를 시작하자마자 사람들이 막 몰려왔거든 근데 왜? 확인하는 게 좋았을까? 아니야 상관없어 기념으로 명단을 만들 생각이라 잠깐 물어본 것뿐이야 봉투도 뭐하놓지 그래? 결혼이란 진짜 좋은 거야 이렇게 돈도 엄청나게 벌 수 있잖아 바보 하고 말하고 아키토는 가볍게 웃었다 밴드가 고풍스런 왈츠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웃고 떠들던 사람들이 순간 일제히 단상 위에 밴드를 올려다보았다 몇몇 커플은 홀에 나와 왈츠를 추기 시작했다 그 중에는 아키 히로의 형 부부 그리고 가즈미의 부모님 모습도 보였다 노파는 지금 연회장 구석에 있는 의자에 앉아 춤추는 남녀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무도 노파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또한 노파도 누군가에게 말을 걸려 하지 않았다 멀리서 가즈미가 아키 히로에게 눈길을 주었다 그는 다가가 가즈미의 허리를 팔로 감았다 주위에서 갈채가 쏟아졌다 그들이 홀 중앙에서 춤을 추자 누군가가 폭죽을 끊임없이 터뜨렸다 같이 있던 사람들은 왈츠를 우아하게 추는 신랑 신부를 애워 쌌다 파티를 위해 레이코가 친구에게 부탁해서 고용한 사진기사가 다가와 아키 히로와 가즈미를 향해 쉬지 않고 셔터를 누르기 시작했다 사진기사는 마흔쯤 된 중년 남자였다 그는 싱글거리며 파인더 너머로 신랑 신부의 모습을 쫓았다 아키 히로의 친구들도 카메라를 한 손에 들고 달려왔다 박수가 터졌다 벨벳 드레스를 입은 여자아이가 환성을 질렀다 거기 이끌린 듯 다른 아이들도 여기저기서 손을 맞부딪히기도 하고 충흉내를 내기도 했다 어른들은 박장대소했다 아키 히로는 가즈미를 안고 스테입을 밟으며 그 노파를 찾았다 노파는 혼자 의자에 앉은 채 있었다 그곳만이 어두운 동굴 같았다 그곳만이 검은 그림자로 뒤덮인 듯이 보였다 행복해 아키 히로씨 가즈미가 속삭였다 이대로 죽어도 좋을 만큼 아키 히로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가즈미의 목소리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관자놀이를 떨며 다시 한번 노파 쪽을 쳐다보았다 위에 밑바닥이 경련을 일으키는 것 같았다 역시 그 여자다 하고 그는 확신했다 그 여자의 엄마가 틀림없다 옛날에 들었던 말이 되살아났다 당신을 평생 원망할 겁니다 생애를 걸어서라도 난 내 딸의 복수를 하겠어요 그는 가즈미의 허리를 감싼 팔에 힘을 주었다 가즈미가 부드러운 고양이처럼 몸을 기대어 그의 목에 팔을 감아왔다 그걸 본 친구들이 주위에서 휘파람을 불며 저마다 괴성을 질러댔다 핏기를 잃은 얼굴을 누군가가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아키 히로는 가즈미의 보석 장식으로 빛나는 머리에 될 수 있는 한 강하게 뺨을 파묻었다 3장 쓰무라 아키 히로가 5살 연상인 오바 히로코와 알게 된 것은 5년 전 여름이었다 히로코는 당시 조그만 회계 사무실에서 일하며 처자가 있는 회계사와의 불륜으로 고민하고 있었다 만약 그때 히로코가 사랑 때문에 고민하지 않았더라면 일이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나중에 아키 히로는 수없이 그렇게 생각했다 히로코가 행복한 연애를 하고 있었다면 자신과도 단순히 놀이 단순한 하룻밤의 정사로 끝났을 게 틀림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히로코가 불륜의 사랑에 고민했기 때문에 그 돌려 말하는 듯한 태도와 권태감 넘치는 행동으로 그를 자극한 것 또한 사실이었다 신주쿠의 작은 바에서 구석자리에 단정치 못하게 앉아 혼자 텅 빈 마티니 글라스를 손으로 만지작거릴 때 히로코는 꽤 매력적이었다 영화를 보러 가기로 약속한 여자친구 중 하나가 갑자기 감기에 걸려 계획이 변경된 어느 여름날의 밤이었다 사랑이 그리웠던 아키 히로는 망설이지 않고 히로코에게 말을 걸었다 다섯 살이나 연상인 걸 알고 약간 놀란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그게 신경 쓰일 정도는 아니었다 히로코는 나이보다 어려보인 데다 키가 크고 날씬한 것도 그의 마음에 들었고 또 어린 여자들처럼 무슨 일에나 시끄럽게 떠들어대지 않는 것이 묘한 신성감을 느끼게 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늦게까지 술을 마셨지만 호텔로 유혹하지는 않고 얌전하게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히로코의 집은 나가노의 번화가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있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마와 단둘이 살았다고 히로코가 말했다 어머니는 이웃 주부들을 상대로 꽃꽂이를 가르치고 있는 듯 작고 낡은 연립주택풍의 집 현관에는 오바마사의 꽃꽂이 교실이라고 쓰인 커다란 간판이 걸려 있었다 엄마와 외동딸 이런 환경에서 자란 여자와 관계를 갖는 건 처음이었다 결혼하면 귀찮은 문제도 꽤나 생기겠다는 생각이 얼핏 들었지만 처음부터 진지해질 마음은 털끝만큼도 없었다 헤어질 때 그는 가벼운 마음으로 다음에는 어머니께 인사드리죠 하고 말했다 당신과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어머니 허락을 받아 둬야 할 테니까요 히로코는 그때 길고 커다란 눈을 번뜩이며 그를 올려다보았다 거기에는 성숙한 여인의 얼굴이 있었다 그는 현관 앞에서 히로코의 턱을 휙 끌어당겨 가볍게 키스했다 그런 갑작스런 행위에 히로코가 어떻게 반응할지 보고 싶었지만 약간 몸을 경직시켰을 뿐이었다 그는 다음번 데이트 약속을 하고 신사적으로 작별 인사를 했다 그 다음 만났을 때 두 사람은 영화를 보고 식사를 했다 돌아오는 길에 호텔로 유혹했지만 부드럽게 거절당했다 세 번째는 하루 코스로 이즈로 드라이브를 갔다 돌아오는 길에 모텔로 유혹했지만 이때도 히로코는 부끄러운 듯 눈을 내리깔 뿐이었다 네 번째는 신주쿠의 고층 호텔을 예약하고 아침까지 거기서 지내는 데 성공했다 히로코는 처음으로 그 앞에서 옷을 벗었다 히로코의 몸은 어딘지 선이 무너져 있어 기대했던 정도는 아니었다 다섯 번째 데이트에서 히비아 공원을 걸을 때 아키히로는 하품을 참느라 애를 먹었다 그는 자신이 너무나도 빨리 히로코에게 질리기 시작했다는 걸 깨달았다 육체관계를 가지면 대개 여자에게 질려버린다 그런 자신을 어리석다고 생각했지만 언제나 그랬기 때문에 그다지 깊게 생각하지 않았다 히로코는 가정이 있는 남자와의 사랑에 지쳐 독신 남자를 만나 잠시 멈췄을 뿐인 그저 연상의 따분한 여자에 지나지 않았다 가을 바람이 불어올 즈음 이미 히로코는 그의 안에 존재하지 않았다 오히려 히로코로부터 먼저 전화가 걸려왔고 편지도 왔다 하지만 그는 그 어느 것에도 반응하지 않았다 여자란 자존심이 상당히 강하다고 그는 믿고 있었다 그래서 어지간한 일이 없는 한 자존심을 잃으면서까지 남자를 자기 쪽에서 먼저 따라오는 여자는 잘 없다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자들은 약하지도 않고 또 무책임하지도 않다 여자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한다 자신을 지키고 상처를 더하지 않기 위해서 아무리 사랑했던 남자라도 아무렇지 않게 포기해 버린다 그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실제로 그가 관계했던 모든 여자들이 그랬기 때문이다 그가 차갑게 대하는 걸 알면 즉각 상대도 차가워졌다 기쁘게도 마지막 통보까지 던져준다 그는 그냥 체인 남자의 역할을 연기하면 그것으로 됐었다 그렇게 모든 게 순조롭게 끝났다 히로코의 경우에도 비슷한 경위가 있었다 히로코에게 걸려오는 전화는 닷새에 한 번이 되고 그러다 열흘에 한 번 급기야는 끊겨 버렸다 편지도 뜸해졌다 뜸해졌을 뿐만 아니라 내용도 다른 사람의 일처럼 달라져갔다 원하는 느낄 수 없었다 마지막 편지에는 글 끝에 당신의 행복을 빕니다라고 쓰여 있었다 좋은 여자구나 하고 그는 생각했다 확실하고 상식적이다 히로코라면 나보다 훨씬 성실하고 자상한 남자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말 들어본 적도 없는 목소리에 초로의 여자로부터 전화가 왔다 여자는 낮게 깔린 힘없는 목소리로 난 오바 히로코의 M이 되는 사람입니다 웬일인지 그는 한 번밖에 간 적이 없는 히로코의 집 현관에 걸려있던 간판이 바로 떠올랐다 오바 마사의 꽃꽂이 교실 당신한테는 연락이 가지 않았을 것 같아서 전화했습니다 싸늘하게 죽은 듯한 목소리였다 이상한 예감이 들었다 희로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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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흘 전 죽었습니다 그때 그가 느낀 건 왜 죽었는가 하는 의문이나 놀라움과 슬픔이 아니라 발끝에서부터 기어오르는 것 같은 공포였다 그는 수화기를 고쳐 쥐고 주위 동료에게 들리지 않도록 목소리를 낮췄다 병이었습니까? 아니요 자기 방에서 엄청난 양의 약을 먹었지요 구급차를 불렀지만 내가 너무 늦게 알아차린 탓에 살릴 수 없었습니다 장례식은 어제 7월 써요 지금 그 애는 작은 상자 속에 잠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화의 상대는 울지 않았다 아키이로는 할 말을 잃었다 단 한 번 육체관계를 가진 것에 지나지 않은 헤어진 여자가 자살을 했다 이런 경우 무슨 말을 하면 좋을지 도무지 감이 오질 않았다 그, 그건 아니 너무나 놀랍군요 충격적입니다 편지가 있습니다 당신한테 보내는 마사에는 그렇게 말하고 크게 한숨을 내뱉었다 직접 만나서 줘야겠지만 우편으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난 당신의 얼굴은 보고 싶질 않아요 아시겠지요 아키이로는 영문을 몰라 콧구멍을 벌렁거렸다 자살의 원인이 자신한테 있는 건가 하고 생각했지만 그는 황급히 그 생각을 지워버렸다 설마 그런 일이 있을 리가 없다 히로코는 자신한테 보낸 마지막 편지에 행복을 빕니다 라고 쓰지 않았던가 히로코가 자신을 원망하고 복수하려고 자살했다고는 생각할 수 없었다 게다가 헤어지고 두 달이나 지난 지금에 와서 자신의 생각에 빠져 잠자코 있는 아키이로에게 몰아치듯 마사에는 계속 말했다 그 애는 당신 때문에 죽었어요 그 애가 당신한테 얼마만큼 자신의 인생을 걸었는지 당신한테 말하지 않았다고는 생각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당신은 걸레 쪼갈이라도 버리듯 그 애를 내버렸죠 내 평생 당신을 원망할 겁니다 내 생애를 걸어서라도 난 딸의 복수를 할 거예요 차가운 말투에는 변함이 없었다 옆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조작하고 있던 남자 동료가 아무 말 안고 수화기를 쥐고 있는 아키이로를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쳐다보았다 아키이로는 남자에게 등을 돌려 몸을 구부렸다 저, 저, 잠깐만요 갑작스럽게 그런 말을 해도 난 연상의 가난한 여자 따위 당신한테는 볼 일이 없었겠지요 적어도 고통을 당하게 할 겁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딸을 대신해 당신을 저주할 테니까 뭐라고 말하려는 순간 전화는 딱딱하는 소리를 내며 끊어졌다 며칠 후 그의 맨션으로 마사이가 보낸 히로코의 유서가 배달되었다 고급스런 하얀 봉투에 쓴 유서는 매우 짧았는데 서두에 미안해요 라고 쓰여있었다 난 어리석은 여자입니다 당신에게 반해버리다니 당신이 행복을 가져올 걸로 믿었어요 난 겁쟁이에요 이상은 견딜 수가 없어요 저 세상에서 아키이로씨의 행복을 기원하겠습니다 안녕 유서가 들어있는 봉투에는 마사이가 쓴 것 같은 글씨로 히로코가 고다이라에 있는 묘지에 묻혔으니 적어도 자상한 마음이 있다면 묘지에 가서 히로코에게 한마디 사과는 해야 마땅하다는 내용의 편지가 동봉되어 있었다 불안에 휩싸인 그는 묘지로 가서 히로코의 묘에 참배를 한 후 나가노역에서 마사이의 집으로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마사이는 지금 만나고 싶다고 하는 그를 차갑게 거절했다 잊었나요? 난 당신 얼굴 따위 보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당신을 원망하고 있는지 알 텐데요 딸은 당신의 행복을 기원한다고 쓴 것 같지만 난 달라요 당신 같은 남자를 행복하게 내버려 둘 순 없어요 히로코처럼 귀여운 내 딸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남자를 어떻게 행복하게 내버려 둘 수 있겠어요 거기까지 말하고 마사이는 히스테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아케이로는 공포에 휩싸여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4장 그 후 5년 하고 아케이로는 생각했다 지난 5년간 오바 히로코와 오바 마사에의 일은 잊은 적이 없었지만 그래도 불안은 날이감에 따라 점차 옅어져 갔다 잠이 오지 않는 밤에는 문득 아직 만난 적도 없는 마사에가 지푸라기 인형을 만들어 대못으로 찌르고 있는 괴기스런 모습을 상상하고 몸을 떨거나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에도 이건 마사에가 숨어서 조종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망상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그런 자신을 질책했다 그런 망상으로 신경증에 걸리다니 바보스럽다 그렇게 생각했다 대체로 5년이나 되는 긴 시간 동안 뭐 하나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일 없이 지내는 복수자는 들어본 적도 없다 지난 5년간 마사에에게서 불길한 편지는 한 번도 오지 않았다 원한 맺힌 전화가 걸려온 적도 더 이상 없었다 노인도 이제 딸의 일은 잊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이따금씩 들었다 5년 전 히로코와 사귈 때 오바와 마사에는 65살이었다 그렇다면 지금은 70살 70살의 나이로 말할 것 같으면 상당한 노경이라 할 수 있다 그런 나이가 돼서도 아직까지 딸의 복수를 꾀한다는 것은 대단한 집념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어쩌면 이미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적도 있다 죽지 않았어도 머리가 이상해져 어디 요양시설로 보내졌을지도 모른다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다 그런데 도대체 왜? 하고 아키이로는 머리를 부여 안았다 어째서 내 결혼식에 모습을 드러낸 것일까 오바 마사에와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사진도 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얼굴은 모른다 피로 현장에 나타난 모르는 노파가 오바 마사에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렇다면 저 노파는 도대체 누구냐는 것이다 오바 마사에가 아니라면 마사에가 보낸 친구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는 파티가 끝나고 가즈미와 호텔방으로 돌아온 후 명부를 조사해 보았다 적혀 있는 건 92명 참석자는 100명을 넘었으니 10명 정도가 이름을 기입하지 않고 연회장으로 들어온 게 된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확인해 본다 모르는 이름은 하나도 없었다 모두가 자신과 가즈미의 관계자였다 더구나 오바 마사에라는 이름은 보이지 않는다 뭘 그렇게 열심히 조사해요 홈드레스로 갈아입고 화장실에서 나온 가즈미가 새며시 그의 옆으로 다가왔다 신경 쓰이는 여자라도 온 거예요? 아이 설마 하고 그는 명부를 덮었다 당신은 내 친구들이 한 말이 진짜라고 믿는 거야? 믿는 건 아니지만 역시 신경이 쓰여요 아키이로 씨는 너무나 멋진 사람이거든요 나랑 결혼했으니까 원망하는 여자들도 많을 거야 하하 그런 일은 절대 없어 아키이로는 아내의 몸을 끌어안았다 이제 옛날 일은 다 잊었어 하나도 생각 안 나 정말이야 그는 아내의 목덜미에 코를 들이대며 달콤한 냄새를 맡았다 감은 눈 안으로 또 그 노파의 얼굴이 떠올랐다 당신 누구야? 하고 그는 마음속으로 소리쳤다 오바마사에인가? 그렇다고 하면 대체 왜 우리들의 파티에 뻔뻔스럽게 찾아온 것일까 이젠 또 무슨 짓을 하려는 걸까 결혼식에서 우리 부부의 얼굴을 확인하고 후에 칼로 찌르기라도 하겠다는 건가 어머 아키이로 씨 떨고 있어 가즈미가 살며시 몸을 떼며 겁내듯 말했다 세상에 손이 이렇게 차가워지다니 그는 그걸 무마하기 위해 가즈미를 있는 힘껏 끌어안았다 가즈미의 몸은 곧 부드러워졌다 쿡쿡 하는 웃음이 이어졌다 그는 가즈미를 안고 침대로 갔다 가즈미를 안으며 아키이로는 마사에가 가즈미를 찔러 죽이려고 하는 장면을 상상했다 생애를 걸어서라도 딸의 복수를 꾀하는 여자라면 아마도 자신의 안전 따위 생각하지 않고 무서운 행동으로 옮길 것이 틀림없었다 자살, 교살, 독살 아키이로가 사랑하는 보석을 영원히 빼앗기 위해 교묘하게 짜인 계획 베개 깊숙이 머리를 파묻은 가즈미가 신음하며 아키이로를 불렀다 그렇게 꽉 껴안으면 아프잖아 그래도 그는 팔의 힘을 빼지 않았다 뺄 수가 없었다 그는 그 정도로 겁먹고 있었다 일주일 동안 하와이에서 허니문을 끝내고 귀국한 건 3월 말이었다 신접살림인 새로 빌린 맨션으로 돌아오니 곧 사촌 레이코가 사진이 든 봉투를 안고 두 사람을 찾아왔다 파티에서 사진 찍어준 카메라맨 있었잖아 사카다라는 사람 그 사람이 사진 나왔다고 어제 일부러 전화까지 해주더라고 그래서 오늘 가서 가져왔어 그 아저씨 좋은 사람 같지? 일도 잘하고 인상도 좋고 내 결혼식 때도 부탁할까 생각하고 있어 그분은 레이코씨가 아는 사람이세요? 가즈미가 주방에서 서둘러 커피를 끓이며 물었다 어 내가 직접 아는 사람은 아니에요 내 친구가 아는 사람인데요 본업으로는 시타마치에서 사진관을 경영한대요 사카다 사진관 근데 부탁만 하면 결혼식이든 피로연이든 카메라 들고 나간대요 이것 봐 아키이로 사진 진짜 잘 나왔다 미남 미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은데 아우 질투나 레이코는 봉투에서 다섯 권이나 되는 간이 앨범을 꺼내 그것을 아키이로에게 건넸다 아내는 이미 깨끗하게 사진이 정리되어 있었다 물론 자신과 가즈미를 찍은 게 제일 많았지만 참석자 전원이 빠짐없이 나뉘어 찍힌 것을 금방 알 수 있었다 가즈미가 주방에서 돌아와 아키이로 옆에 앉아 그가 넘기는 페이지를 환성을 지르며 들여다보았다 두 번째 앨범 세 번째 페이지에서 아키이로의 손이 멈췄다 그 노파가 찍혀 있었다 혼자서 그뿐 아니라 카메라를 의식하고 시선을 이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뭔가를 한참 먹고 있는 중인 듯 했다 입안에 넣은 음식을 맛있는 듯 씹고 있었다 보면 볼수록 그 얼굴이 죽은 히로코와 닮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히로코의 눈이 더 길었지만 얼굴형이나 입가의 느낌이 비슷해 보였다 아키이로는 떨었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가즈미가 잽싸게 일어나 수화기를 들었다 아, 엄마 가즈미는 그렇게 말하고 아키이로에게 윙크를 했다 네, 무사히 돌아왔어요 두 시간 전에 맨션에 도착했어요 나리타공항에서 전화드렸는데 안 받으시더라고요 아, 그랬구나 응, 지금 레이코씨가 와서 사진 보고 있었어요 네? 아, 그냥 뭐 즐겁죠 최고예요 아키이로는 기분 좋게 아내를 향해 미소를 던지고 옆에 앉아있는 레이코의 무릎을 살그머니 찔렀다 레이코 어? 여기 찍힌 할머니 누군지 아니? 레이코는 그가 가리키는 사진을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글쎄 하고 레이코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모르겠어 우리 친척은 아닌데 가즈미씨 쪽 친척 아닐까 아, 어, 그렇구나 아키이로는 고개를 끄덕이며 담배를 물었다 레이코가 그렇게 대답하리라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만일의 경우도 있을 수 있었다 레이코가 만약에라도 아, 이 사람은 스무라의 먼 친척이잖아 잊었어? 라고 말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전화를 끊고 돌아온 가즈미에게 레이코가 아무렇지 않게 물었다 가즈미씨 이 할머니 가즈미씨네 친척분이에요 가즈미는 근시 아닌 눈을 오므리고 사진을 쳐다보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니요 가즈미는 기분 나쁜 듯 고개를 가로저었다 몰라요 이런 사람 그리고는 여자 둘이 번갈아 가며 누구지? 아, 몰래 들어온 사람인지도 몰라 하는 말들을 꺼내 아키이로는 당황하며 그걸 가로막았다 아, 생각났다 내 친구 엄마였어 아, 그래그래그래 그랬구나 학교 다닐 때 신세 많이 졌거든 친구한테 어머니도 모셔오면 좋겠다고 했었는데 아, 어머니도 많이 늙으셨구나 응? 전혀 몰라보겠는데 누구 어머니인데요? 가즈미가 의미심장하게 느릿한 말투로 물었다 아키이로는 친구 이름을 대충 둘러댔다 가즈미는 두세 번 눈을 깜빡이더니 고개를 끄덕이고는 그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5장 다음날 출근한 아키이로는 점심시간에 주위 사람들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수화기를 집었다 히로코의 집 전화번호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기적이었다 뻔질나게 드나들던 여자의 아파트 호수조차 금방 잊어버리면서 웬일인지 히로코의 집 전화번호만큼은 잊어버리질 않았다 이것도 그 할망구의 원한 때문인지도 모른다고 그는 생각했다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했다 아키이로는 다시 한번 주위를 둘러보았다 동료들은 모두 식사하러 나갔고 횡한 사무실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네 번째 전화벨이 울린 후 상대가 수화기를 들었다 네, 오바입니다 들어 본 적 있는 목소리 그 약한 듯 하면서도 차갑고 표독스런 목소리 히로코의 어머니시죠? 상대는 잠시 대답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심호흡을 했다 무슨 일인지 가르쳐 주시지 않겠습니까? 경계하는 작은 동물 같은 거친 숨이 새어나왔다 당신은 누구시죠? 기억하실 텐데요 따님을 자살하게 만든 남자를 당신이 잊을 리가 없을 테니까 쓰무라씨 그래요 쓰무랍니다 아 오랜만이군요 시침이 떼지 말아요 일부러 내 결혼식에 와놓고선 뭘 계획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쯤에서 확실하게 해 주시죠 결혼했어요? 저런 저런 축하해요 그런데 당신은 일부러 그 일을 나한테 보고하려고 전화를 했나요? 딱 잡았대는군 하고 아키로는 생각했다 웬만한 방법으로 될 것 같진 않았다 하긴 백번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었다 으스스한 저주의 말을 남기고 5년 동안 오직 침묵만을 지킨 여자가 할 만한 행동이니까 오늘 밤이라도 그쪽으로 만나러 가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무슨 일을 몰래 저지르고 있는지 깨끗하게 가르쳐 주세요 그걸 들을 때까지 난 당신 집에서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을 테니까 무슨 일이에요? 난 전혀 무슨 뜻인지 시침이 떼지 말아요 정신 차리고 멈추지 않으면 당신 스스로 후회하게 될 겁니다 흠흠 그만 끊어야겠어요 마사인은 밉살스럽게 말했다 목소리가 약간 떨리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는 어제부터 감기를 알고 누워 있어요 몸이 좋지 않아요 더 이상 이상한 말을 하지 말아 주세요 기다려요 아주머니 오늘 밤 가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나도 각오를 했으니까 안 돼요 오지 말아요 왜죠? 가면 안 되는 일이라도 있습니까? 이상하잖아요 무슨 용건이 있다는 거예요 히로코도 이미 죽었는데 볼 이유 따위 전혀 없잖아요 뻔뻔스러운 거짓말 그만두시죠 당신이야말로 날 만나 복수하려고 했으면서 복수? 무슨 그런 바보 같은 소리를 당신은 폭력배 같은 사람이군요 두 번 다시 전화 걸지 말아 주시죠 만약 집으로 찾아오면 경찰을 부르겠어요 정말입니다 그럼 이만 마사인은 황급하게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귓가에 김빠진 듯한 뚜뚜 소리만 반복됐다 아케이로는 쥐고 있던 수화기를 내려놓고 흠뻑 젖은 손으로 땀에 젖은 목덜미를 닦았다 경찰을 부른다는 말까지 들으니 그날 밤 마사의 집으로 들이닥칠 용기가 사라졌다 그렇다고 가만히 다음 방문 기회를 염탐할 정도의 심적인 여유도 없었다 그날 밤 그는 거의 한숨도 자지 않고 밤을 세웠다 아침이 되자 가즈미가 뭔가 말하고 싶은 듯한 수상적은 눈초리로 그를 쳐다봤지만 이렇다 할 변명은 하지 않았다 가즈미는 소중했지만 가즈미의 자신에 대한 불안감을 달래는 것은 나중으로 미뤄야 했다 지금은 해야 할 일이 따로 있었다 그는 다음날 또다시 마사의 집으로 전화를 걸었다 마사의 태도는 변함없었다 나한테 뭘 원하는 겁니까 돈? 아니면 히로코가 다시 살아나길 바라는 겁니까? 돈이라면 얼마든지 준비하겠습니다 하지만 히로코를 살리는 일은 불가능해요 그 정도는 애가 아니니까 알겠죠 히로코는 죽었어요 그것도 내 탓이 아닙니다 히로코는 그때 가정이 있는 사람과의 관계로 지쳐 있었어요 그 탓에 우울증에 걸린지도 모르죠 난 히로코한테 결혼 약속 따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요 왜 그런 내가 이런 식으로 원망을 받아야 하는 겁니까? 그만해요 머리가 지끈거려요 당신은 내가 불행해지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로연에 찾아와서 저주하는 눈으로 날 본 겁니다 설마 그 자리에서 나랑 아내의 음식에 독을 넣으려 한 건 아니겠죠 설마 그거였나요? 부탁이니 그만해요 그만하라니요 당신이 죽는다고 해도 당신의 귓가에다 대고 계속 말할 겁니다 당신 딸이 죽은 건 내 탓이 아니에요 당신은 미쳤어요 언제까지고 당신은 초등학생 딸을 끌어안는 머리가 이상한 엄마죠 딸이 괴롭힘을 당하면 달려가서 괴롭힌 상대한테 복수를 하려 하는 바보 같은 엄마 말이에요 비명과 비슷한 신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마사에가 전화를 끊기 전에 아퀴로는 자신이 먼저 수화기를 던져버렸다 혹시 하고 그는 생각했다 이 상태로 계속 나가면 그 할망구가 복수 같은 바보 짓을 그만둘지도 모른다 어차피 마사에는 단순한 노파에 지나지 않는다 아무리 서투른 머리를 짜내도 34살에 경험 풍부한 남자의 지혜와 힘을 당해낼 수는 없을 것이다 좋아 하고 그는 입술을 깨물며 팔짱을 꼈다 내일 당장 노인의 집으로 쳐들어가자 그리고 단판을 짓는 거야 노인이 가즈미한테 손쓰기 전에 빨리 혼을 내줘야 해 가즈미한테 무슨 일이 있고 나서는 너무 늦으니까 다음날 밤 아퀴로는 정각 6시에 회사를 나와 역에 있는 공중전화로 가즈미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늘 밤은 조금 늦을 거야 졸리면 먼저 자도록 해 가즈미의 뾰로통한 얼굴이 눈에 떠올랐다 가즈미는 노골적으로 화가 났음을 표현했다 무슨 일 있어요? 일 때문이에요? 그래 일이야 정말이죠? 하! 의심하는 거야? 그만해 바보 같아 하! 미안해요 하지만 아퀴로씨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이후 쭉 이상해요 아니 여행 전부터 그랬어요 결혼식 때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에 당신하고 전혀 달라요 가즈미 가즈미 부탁이니까 바보 같은 소리 그만해줘 어? 난 바빠 오해였다면 사과할게요 하지만 언제나 혼자 뭔가 딴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얘기를 걸어도 허공만 쳐다보고 요샌 잠도 못 자는 것 같더라고요 뭔가 감추는 일이라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일? 그런 거예요? 역군의 소란스러움이 가즈미의 한숨 섞인 목소리를 삼켜버렸다 아퀴로는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런 얘기는 돌아가서 하지 아무튼 난 바빠 그만 끊을게 신경이 예민한 가즈미에게 이런 식으로 걱정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하니 괴로웠다 한시라도 서둘러 그 음침한 노인과 결판을 내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소중한 결혼 생활이 엉망이 될 것 같았다 나가노역에서 내려 번화가를 빠져나갔다 공포는 그다지 느껴지지 않았다 상대는 70살에 거기다 감기를 앓고 누워있는 노인이었다 설마 맞아 죽는 일은 없을 것이다 5년 전에 몇 번인가 히로코를 데려다 준 길은 기억이 가물가물 했지만 곧 떠올릴 수 있었다 그는 이미 어두워지기 시작한 주택가를 빠른 걸음으로 걸어 낡고 기울어져 가는 오두막처럼 보이는 오바마사의 집 앞에 멈췄다 여전히 현관에는 오바마사의 꽃꽂이 교실의 간판이 흔들리고 있다 모든 것이 5년 전 그대로 그 손대로 시커멓게 된 현관 문 앞에서 지금이라도 히로코가 나타나 그를 향해 굿나잇키스를 졸라댈 것 같은 착각에 사로잡혔다 어디를 찾아도 초인종 같은 것은 없었다 그는 넥타이를 고쳐매고 현관문을 밀어보았다 현관문은 잠겨있지 않았다 오바씨 그는 문을 반쯤 열고 낮은 목소리로 외쳤다 비좁고 옹색한 시멘트 바닥 위에 시커멓고 낡은 여자 샌들이 놓여있는 것이 보였다 시멘트 바닥을 올라가면 곧 다다미 세 장 정도의 방이 있었다 그 안 옷장 건너편에서 마사의가 텔레비전을 켜놓았는지 뉴스 소리가 크게 흘러나오고 있었다 오바씨 안쪽에서 이불을 개고 있는지 버스럭거리는 소리가 났다 텔레비전 소리도 사라졌다 마른 기침 소리가 두 번 몸이 안 좋다는 건 진짜 같았다 아, 미안합니다 거기 놓아두세요 일부러 와줘서 고마워요 귀에 익은 그 목소리 뭔가 착각하고 있군 아케이로는 생각했다 그는 큰 소리로 기침을 했다 좀 나오시죠 오바씨 쓰무랍니다 얘기할 게 있어요 그때까지 들려오던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일순간 멈췄다 숨을 죽이는 기척이 났다 들어가겠습니다 얘기만 하면 됩니다 힘은 안 들 거예요 마사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챗 하고 혀를 차며 시멘트 바닥에다 구두를 벗었다 이렇게 된 이상 조금 놀라게 해도 될지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혼을 내주면 노인도 어리석은 집념에서 해방되리라 그는 일부러 쿵쿵거리는 큰 소리를 내며 방을 빠져나가 빛이 새고 있는 문을 있는 힘껏 열어 제쳤다 그곳은 다담이 여덟 장을 깐 다담이 빵이었다 광이 나는 검은 찬장과 탁자 찬장 위에는 작은 불상이 있고 옆에 히로코의 사진이 장식돼 있었다 구형 텔레비전이 한데 기둥에는 오래된 시계와 달려 문 맞은 편은 퇴마루로 되어 있었고 거기엔 살찐 고양이 두 마리가 방석 위에서 자고 있었다 탁자 옆에 깔린 이불 위엔 한 노인이 겁먹은 듯 앉아 있었다 노파의 손에는 코드가 달린 방범벨 같은 무슨 장치가 꽉 쥐어져 있었다 아키 히로는 그 노파의 얼굴을 보고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못했다 야위긴 했지만 보기 좋은 커다란 눈 만화에 나오는 마법사 같이 매우 커다란 매부리코 고무처럼 좌우로 뻗은 커다란 입술 꽤 살이 쪄 건강해 보이는 덩치 큰 몸 이런 분위기에 가난한 집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화려하게 갈색으로 물들여 단발로 자른 머리 노파는 파티에 나타난 정체불명의 여자와는 하나도 닮지 않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여자였다 노파의 입에서 비명인지 울음소리인지 모를 기묘한 그러나 무서울 정도로 큰 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아키 히로는 움츠러들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랐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에서 뛰어나와 현관으로 달렸다 너무 힘을 준 나머지 시멘트 위로 공중재비를 하듯 쓰러져 허리를 삐끗했다 고통이 허리를 관통해왔다 숨이 끊었을 것 같았다 구두를 신으려고 했지만 좌우가 뒤바뀌어 있어 제대로 신겨지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현관 반대쪽에서 사람 발자국 소리가 나며 문이 활짝 열렸다 머리가 반 이상 벗겨진 뚱뚱한 남자가 아키 히로의 팔을 휙 낚아챘다 뿌리치려고 해도 허사였다 남자의 힘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했다 뚱뚱한 남자 뒤로 젊은 남자가 나타났다 젊은 남자는 살찐 남자와 박자를 맞추듯 아키 히로의 팔을 비틀었다 이 자식 오바 선생한테 무슨 짓이야 아니 넌 그냥 아키 히로는 입안에서 변명을 반복해 보았지만 말로 나오진 않았다 따각 따각하고 샌들 소리가 울리며 중년 여자가 달려왔다 아우 선생님 오바 선생님 괜찮으세요? 다친 데는 없으세요? 예 예 괜찮아요 안에서 마사에가 잠옷 메무새를 가다듬으며 뒤척뒤척 걸어 나왔다 아우 다행이야 여러분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경찰을 부를까요? 젊은 남자가 콧김을 거칠게 내쉬며 말했다 그래 하고 살찐 남자가 말했다 젊은 남자는 좋았어 하고 말하며 달려나갔다 중년 여자가 마사에의 팔을 잡고 아키 히로를 매섭게 노려보았다 아우 이놈이 그 사람이죠? 응? 이상한 전화를 몇 번이나 걸어왔었다는 예 예 그래요 무서웠어요 내가 대개 남편한테 물건 좀 사달라고 부탁했잖아요 남편분 들어오라고 현관문을 열어둔 채 있었던 게 잘못이에요 제 마음대로 들어온 거죠 죽이는 줄 알았어요 이제 괜찮아요 선생님 이 사람 이를 봬도 옛날에 유도를 한 적이 있으니까요 맡겨도 안심이에요 살찐 남자가 힘을 주어 아키 히로를 뒤에서 끌어안아 목덜미를 쥐었다 이 동네는 이웃길이 결속이 잘 돼 있지 어느 집에나 이웃집으로 울리는 방범벨이 있어 응? 유감이야 형씨 아키 히로가 이유를 설명하려고 하자 남자는 목을 조였던 팔에 힘을 더 주었다 아키 히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 사람 옛날에 히로코 애인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때는 나도 이 사람을 원망했지만 하지만 벌써 옛날에 잊어버렸어요 언제까지고 딸의 죽음에 얽매여 있을 수는 없잖아요 불쌍하게도 젊어서 정신이 이상해지는 사람이 는다고 하는데 이 사람도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분명히 가버린 히로코씨를 생각하는 동안 미쳐버렸는지도 모르겠군요 중년 여자가 흥미진진하게 아키 히로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아휴 대체 우리 오바 선생님 댁에 영문 모를 협박 전화를 걸다니 아휴 무서워라 형씨 우리 선생님은 말이야 이 동네에서는 이름 있는 분이셔 나이도 많으신데 자원봉사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그러니까 지역주민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당신 대단한 일을 하셨군 머리가 이상한 놈이 아니고서야 할 수 없는 짓이지 아키 히로는 난 미치지 않았다 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아무도 듣고 있지 않았다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아키 히로는 울면서 시멘트 바닥 부위로 고꾸라졌다 에필로그 5년 전 새로 설립된 노인홈 실버하우스의 라운지에서 노파 3명이 크고 두꺼운 과자를 먹으며 마을 신문을 보고 있었다 아아 이 작은 기사 좀 읽어봐 사카다 요네코가 말했다 혼자 사는 노부인의 집에 침입한 미친 남자를 폭행 미수로 체포 체포된 자는 스무라 아키 히로 34세 회사원 스무라 용의자는 옛날에 사귀던 오바 마사에 씨의 장녀 히로코 씨가 자살한 후부터 마사에 씨가 원한을 갖고 있다고 믿고 거꾸로 마사에 씨를 협박했다 스무라 용의자는 흥분 상태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경찰에서는 본인이 진정하기를 기다려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아이고 정말 무서운 세상이야 그 할머니 혼자 산대치 차를 끓이던 미호가 주전자를 한 손으로 들고 말했다 에휴 무서워 범인이 잡혔으니까 다행이지만 하마터면 맞아 죽을 뻔했어 그러니까 나이를 먹으면 우리 같은 노인네들은 얌전하게 이런 데서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야 그래 여기는 안전하니까 미호가 말하며 차를 두 사람에게 나눠줬다 요네코는 그것을 받으며 재미도 있고 하고 말했다 두 사람은 제각각 얼굴을 마주 보며 극하고 소녀처럼 웃었다 사카더씨 라운지 입구에서 노인홈의 젊은 여자 종업원이 요네코를 불렀다 아드님이 오셨어요 요네코는 두 사람에게 과장되게 떨떠름한 표정을 지어 보이며 아임 또 왔어 지저분한 아들놈 얼굴 봐도 하나도 안 좋아 미호와 도요코는 우스운지 몸을 흔들며 웃었다 시계호가 우리를 얼마나 챙겨주는데 친절하고 착한 아들 두었어 그래 그래 우리들도 시계호덕을 얼마나 많이 봐 조금은 엄마답게 감사를 해요 요네코씨 요네코는 감사 라는 말을 반복하며 목 언저리를 극적거렸다 하긴 시계호가 없었다면 우리도 즐길 수 없을 테니까 그때 사카다 요네코의 장남 사카다 시계호가 소리치며 들어왔다 여어 할머님들 다 모이셨군요 화창한 봄이에요 햇살로 따뜻한 것이 걷기만 해도 땀이 나요 어때요 할머님들 건강히 지내셨어요 그야 물론 건강하지 미호가 말했다 도요코가 시계호에게 과자를 권했다 시계호는 사람 좋아 보이는 웃음을 지으며 부드럽게 그것을 거절하고 어머니 옆에 앉아 담배를 입에 물었다 일전에 결혼식 참 좋다구나 왠지 그 영화를 보는 것처럼 화려했어 그런 식으로 사람들 앞에서 왈츠를 주다니 아이쿠 옛날 같으면 생각지도 못하는 일일 텐데 요즘 사람들은 역시 달라 아이쿠 게다가 요리도 아주 좋았어 케이크가 너무 맛있어서 난 세 개나 먹었다고 그 신랑이 아주 남자답더구먼 도요코가 재미있다는 듯이 말했다 연애코는 돌아와서 계속 그 얘기야 그런 남자랑 다시 한번 결혼하고 싶다고 아하하하 시계호가 얼굴을 과장되게 찌푸려 보이자 모두 함께 웃었다 아하 그건 그렇고 시계호 다음 결혼식은 언제냐 요네코가 물었다 또 가려고요 어머니 이젠 그만하시죠 들켜서 창피당할 것 같아요 아이 들키지 않아 서서 먹는 데서는 절대로 들키지 않는다니까 지금은 서서 먹는다고 하지 않아 요네코 미우가 웃으며 말했다 뷔페라나 뭐 그렇게 말한다고 아무렴 어때 어쨌거나 몰래 예쁜 옷 입고 가서 혼자 아무한테도 신경쓰지 않고 맛있는 음식이나 시컷 먹고 오면 되니까 이렇게 싸게 먹히는 놀이도 없어 하지만 어머니 일전에도 어머니가 찍힌 사진을 모르고 손님한테 줬어요 아휴 나중에 알고 얼마나 조마조마하든지 그런 건 아무 문제 없어 요네코는 아들의 담배를 하나 꺼내 100엔짜리 라이터로 서투르게 불을 붙였다 여기 사람들이 모인 게 결혼식 때문이니까 일일이 확인하지도 않을 테고 그냥 어디 먼 친척 할머니가 왔나 할 거야 저기 시계호 다음에는 피로연 사진 언제 맞기로 했나 미우가 끼어들었다 다음엔 내 차례야 이미 입고 갈 옷도 정해놨으니까 하하 참 나 일전에 딸내미한테 멋진 브루치도 받았어 그것도 차고 가야지 아이 자네는 기모노가 더 어울려 도요코가 말했다 그런가 하고 미우가 말했다 5월 연휴가 끝나고 바로 돌아오는 일요일에 하나 부탁받기는 했어요 식장은 아카사카 호텔인데요 하지만 그게 뷔페 스타일인지 어떤지는 저도 아직 몰라요 언제 알게 되는데 글쎄요 그럼 내일이라도 먼저 물어볼까요 부탁이 하시게요 그렇게 해줘 나는 너무 기다려져서 몸이 근질근질해 저란 저란 내 차례는 다음이구먼 그때까지 살아있다면 좋을텐데 아이 무슨 그런 바보 같은 소릴 당신은 지난번 건강진단 때 의사가 그랬잖아 잊었어 혈압 정상 체중 정상 모두 정상이라고 이대로라면은 너무 오래 살아서 자식들한테 패 끼치겠다나 뭐라나 그래서 화를 버럭 버럭 냈으면서 그랬나 도요코가 말했다 모두 웃었다 라운지는 따스한 4월의 햇살로 충만했다 졸리는 그 빛 속에서 유네코는 텅 빈 과자봉지를 치우고 땅콩이 든 봉투를 모두의 앞에다 펼쳤다 그리고 네 명은 잡담을 주고받으며 땅콩을 쉬지 않고 먹어 스무라 아키 1호에 기사가 실린 신문지 위에는 어느새 땅콩 껍질이 수북히 쌓였다 네 고이케 마리코의 결혼식 손님이라는 작품 소개해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결혼식의 손님으로는 알 수 없는 할머니가 정말로 그 옛 연인 연인도 아니죠 이 남자가 그냥 잠깐 데리고 논 거죠 그 자살한 그 여인의 어머니가 복수를 하러 왔나 저도 정말 그렇게 생각하면서 읽었거든요 그런데 뜬금없이 갑자기 실버타운이 튀어나와서 마지막에 물론 이 남자가 그 동네에 폭행 미수를 잡혀간 데서는 통쾌했는데요 이건 무슨 얘기야 하고 읽다가 너무 기가 막혔었어요 되게 재밌지 않나요 이 결말이 물론 사진사의 가족이 결혼식장에 가서 뷔페를 먹는 게 아주 옳은 일은 아니지만 본인이 먹을 몫을 어머니께 양보하는 정도니까 그 정도는 우리가 눈 감아 주어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여러분은 어떤 재미를 느끼셨나요 귀찮으시면 점 하나만 찍어서 댓글 엔터 눌러주셔도 되고요 다양한 의견 주시면 또 안잡이가 열심히 참고해서 이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또 알 수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좋아요와 댓글로 많은 힘 주시고요 또 뭐 공유 알람 설정 이런 모든 것들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무더위 잘 이겨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